녀석의 다리 쪽으로 보이는 붉은 흔적들 생후 8개월가량의 암컷에게 찾아온다는 첫 신체 변화가 복실이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전체적으로도 생리라든지 그런 증상이 왔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에서 집으로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면 출산을 분명히 하게 될 거고요 본능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더 숨을 줄 겁니다 아마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인 복실이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진짜 스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에? 누구요? 갑자기 웬 스님이요? 양산에 그 스님 절에 두 마리가 같이 컸는데 내가 이놈만 데리고 왔다 아 사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복실이는 스님의 품에서 자랐다 단짝처럼 또 엄마처럼 한 지붕 아래 청을 나누던 백구도 있었다는데 혹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몇 시간 후 복실이의 사정을 들은 스님이 한 다름에 달려왔다 자 바로 이분이 복실이를 돌봐주던 스님 그리고 함께 온 요 녀석이 바로 복실이가 엄마처럼 따랐다는 게 보리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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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야 복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? 똑같이 생겼네 엄청 친하게 지냈죠 야가 지 새끼인 줄 알고 키웠으니까 아 복실이를? 네 집에 같이 이었다가 키우고 이랬거든 복실아 어디있노 복실아 복실아 우선 보고 싶은 그 이름 복실이를 애타게 불러보는데 알텐데 목소리 탄짝처럼 지내던 보리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복실이를 찾던 그때 아이고 잠깐 아이고 잠깐 빨리 와 빨리 와 머리 왔다 빨리 와 이런 새끼야 너 때문에 새끼 또 눈물 날라 저 멀리 좁은 산길 사이로 복실이가 나타났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애자 안해지는 스님 하지만 그새 스님과 보리마저도 모두 잊어버린 건지 안타까운 마음을 스님이 조심스럽게 먼저 다가가 보려는데 어 없어졌다 그 순간 어 복실이 왔네 복실아 논두렁을 가로질러 복실이가 해맑게 스님을 향해 다가온다 어 뭔가 알아본 것 같은데 아이고 반가운 기색이 역력한 얼굴 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려는 모양인데 알아보는 것 같죠 그런 복실이 앞에 먼저 용기를 낸 건 바로 보리다 한 발 한 발 그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 순간 아이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전하는 둘 정말 복실인 고향이 그리웠던 걸까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허락치 않던 녀석이 스님의 품에 안겨 웃고 있다 두 달 만에 이뤄진 애틋한 상봉의 시간 하지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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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아저씨를 향한 복실이의 마음은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고 아저씨 이 순간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토록 애정을 주었는데 왜 아저씨의 마음은 받아주질 않는 건지 서운하고 속도 상하지만 이젠 녀석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아저씨 늘 품에 안고 싶었던 녀석을 다시 끌어안고 사랑을 전해본다 아빠 니 좋아하는데 인마 니 왜 그래 아빠하고 살아야지 니 인마 아빠가 외로워서 니 데리고 왔는데 니가 자꾸 도망가면 인마 아빠 슬프잖아 인마 얘 추억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원에